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트케이 휴가로 인해서 셀티룸 삼행제와 바이오주 닥트케이가 책임진다. 주말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종목 상담 주셨는데 같이 할거니깐요. 좀 기다려주시고요. 자 바이오주 관련된 종목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깐 관심종목 있으면 올려주시고 셀티룬 전망도 원하신다 하셨네요.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상당히 아 최근에 등락이 심하다. 정신 못차리겠어요. 솔직히 닥트케이 입장에서도. 왜그런가면 올랐다 내렸다 엄청나게 여러분도 힘들거에요. 맞다 7번 아니다 너무 편안하다 8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야 금방 보면 4% 플러스였다가 금방 보면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다가 또 돌려내고 여러분들 참 그것이 아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지금 힘든 그런 등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티룬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자면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죠. 지금 그죠. 미국의 임상 특허 관련해서 그것이 해결됐다. 이런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죠. 특히 또 여기 뉴스에도 나왔네. 이재룡. 매직. 삼성바이오. 이런 이야기들 봤을때 여러가지 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쌈바. 쌈바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셀티룬을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거 아닌가. 그렇게라는건 무슨말인지 아시죠. 여러가지 썰들이 있어요. 그건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닥터케이가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쳐다보지 말자 그랬는데 현재 이제 돌파를 해냈어요. 그죠. 여기 임금부터 45만원 못간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다이렉트 띄웠습니다. 그래서 채팅방에도 이제 관심가져볼까요? 이렇게 말씀드려놨어요. 그 말은 지금 따라가자는게 아니라 눌림목설 주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이것이 커버를 그리고 올라올거거든요. 여기 강한 저항대라고 그랬습니다. 돌파되고 나면 뭐로 바뀐다고요? 지지권을 바뀌어요. 눌림목주면 닥터케이제 분식회계 논란도 있었겠습니다만 삼성그룹에서 강하게 밀고 있다.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야되요. 그죠. 모든거 다 제께놓더라도 그것만 보고라도 접근 한번 해볼 마음이 있다. 왜? 추세 강하게 다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목주면 42만원 3만원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 접근해볼 생각도 있다. 그렇게 크게 먼저 한번 바이오 관련해서 말씀드려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이 그래서 여기 인근을 안 깼었어요. 안 깼었어야 좋아요. 25만원에 단기 지지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이건 맞아요. 그죠. 여기가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25만원은 확실히 셀트리온은 지지권이 맞다. 그리고 반등 강하게 나왔고요. 여기 인근에 28만원, 28만9천원, 29만원대 다이렉트로 여기서 사셨던 분들이 있어요. 10% 가까이 수익 나고 여기서 좀 그래도 끊어가는 게 낫겠다는 게 제 생각이 없고 그렇게 또 차익실현 하셨던 분 계셨고 이틀 정도 쉬어가고 가볍게 눌림목주고 올라가면 더 좋겠다 했는데 일단 밑으로 쳐졌어요. 그러면 28만원대가 강한 저항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일도 28만원대 강하게 돌파 나왔으면 여기가 안 무너지고 갔으면 터져왔는데 일단 이평선 60일, 21일권에 장을 받고 있으니 여기 29만원과 26만원 정도의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당분간 좀 높아버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중장기로 하신 분들은 25만원권으로 만약에 강하게 밀려버리면 매수의 찬스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 대신에 평균당가 밑에 있는 분들입니다. 추가 매수를 노리고 있는 분 그 전제적 조건은 이런 데서 적당히 사서 적당히 또 끊어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재매수 또 매도 한 분에 한해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는데 물려서 무조건 여기서 다시 사는 거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6만원과 29만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의 이룰 가능성은 높아보이고 28만원을 강하게 돌파 이후에 30만원 인근까지 강한 랠리 이후에 눌리목주민 닥터케인은 관심 있게 쳐다보겠습니다. 이제는 정석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자꾸 약간 빨리 접근하니까 별로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25만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잘 지켜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20일을 좀처럼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수급도 현재 별로입니다. 기간 외국인의 비교적 쌍거리 매도세에 맞고 있으니까 자 반등시도 넘으면 9만5천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나 밑으로 쳐지면 8만2천원대까지도 쳐져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닥터케인은 셀트리온 삼행제를 말씀드리면서 세계를 다 가지고 계신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추세가 별로이니까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효합니다. 그 전략 20일을 점처럼 못 넘고 있습니다. 수급 최근에 조금 들어오고 있으나 별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20일 돌파하면 8만원 인근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이나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6만8천원은 잘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채팅 읽어보자면 삼성그룹 180조 투자 소식에도 삼성전자는 힘이 없고 하이닉스도 힘이 없고 닥터케인은 삼성전자 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 IT 섹터로 접근했다기 보다는 수납매적인 측면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면 업종 대표주가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었죠. 그렇죠? 그런데 전율이 너무 크게 밀렸는데 전율이 너무 크게 밀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짧게 대응할 줄 아는 분들은 초반에 차익실현하고 나왔으면 됐겠고요. 그것을 못하고 이것을 다 두드려 맞았다면 문제는 좀 있겠으나 일단 44,000원 것만 지지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도체 큰 사이클 지나갔다 등등등 여러가지 이야기 있는데 아랫골이 딱 다네요. 일단. 그렇죠? 아랫골 달고 있고 그런데 하이닉스는 제가 별로라고 말씀 확실하게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별로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강하게 깨지면 안 돼요. 반등시도 나와도 팔만때 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삼성전자 죽이고 우리나라 갈 수 있을까요? 닥터케인은 우리나라 크게 나쁘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문제인데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 자꾸 개인들이 너무 달라들고 기관외국인이 매도 때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밑으로 쳐집니다. 그러나 벌인저벨트 하단이고 추세선 상상한 추세선에 지지권역이기 때문에 적당히만 움직이주면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지금 최근에 우리 채팅방 팀원들 중에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밑으로 대박 깨지기보다는 그래도 반등 사이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닥터케인은 판단했기 때문에 코스닥 제외하고 코스피 위주로 일단 카카오까지 편입해 가지고 일단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다음에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는 바이오를 밀겠다 이런 강한 의사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관외국인 매수세 좀 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인근까지는 하락하던 박스권이기 때문에 45만원 못 넘어간다 그랬고 이거 깨지면 40만원도 넘기 힘들다는 예상을 했으나 강하게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꿔야 됩니다. 말을 40만원 넘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넘었어요. 강하게 다이렉트로 넘었어요. 그러면 매수를 고려하겠다고 지금 전략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략은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안 샀어요. 안 샀습니다. 강하게 돌파하고 나니까 둘리목 주면 43만원이나 42만 5천원 정도 오면 한번 사보겠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있게 볼 겁니다. 일단 여기 넣어놓겠어요. 근데 회계적으로 보면 너무 말이 안되는 회사라고 일단은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밀겠답니다. 삼성에서 밀겠답니다. 그러면 일단 관심 가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HLB 말씀하셨는데 닥터케이가 말씀 드렸다시피 안 그래도 HLB에 지금 채팅방에서도 문의도 좀 나오고 했는데 일단 핸드폰이라서 그때 여행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하락하던 추세를 여기서 멈췄어요. 15만원에서 9만원이니까 대략 6만원입니다. 그러면 반등이 여기서 멈췄잖아요. 6만원을 여기서 6만원을 빼도 되고요. 여기서 6만원을 빼도 됩니다. 그럼 4만원 4만8천원 정도 4만8천원니까 대략 5만원이죠. 여기 권력은 대략 대략 여기 권력은 목표치 인근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목표치 인근에 어느정도 하고 241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으니까 양봉 쓰며 접근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이론입니다. 닥터케이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방송에도 해놨고 삼성 발음 이상하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바이오주에 대한 그렇게 나쁜 견해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때는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던 목표치 인근까지도 어느정도 낙폭이 크게 떨어지고 난 이후에 양봉이 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날 정도에는 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하게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눌림목 주고 기다려야 되고 닥터케이는 아직까지 바이오에 대한 큰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이오를 다시 확실하게 선택했다. 주도주로 선택했다. 이런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삼성의 횡보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바이오에 자꾸 밀겠다 하니까 바이오 주고 다시 또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겠다. 그리고 여기 단기적으로 9만4천원 권력은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권력이에요. 전일도 약간 밀렸던 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지권입니다. 여기가. 그죠? 그런데 여기를 지지권이 깨지고 나면 어떻게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저항을 받았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럼 이후 주가는 적당히 조정을 받고 적당히 조정을 받고 이제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 이평선도 터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띄우고 다시 눌림목 주는 한 9만원 인근에서 관심권에 한번 생각을 가져도 좋겠죠. 더 짧게는 예를 들면 닥터케이가 늘 이야기하는 20일 이평선 돌파하는 그 기법을 썼다면 접근도 가능했겠죠. 그죠? 알아가던 추세 낙폭제복 있고 빠질만큼 빠졌고 목표치만큼 왔고 반등시도 나오고 여기를 돌파하는 20일에서 만약에 초반에 따라갔다면 할 수는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상승추세 다 돌려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젠 아까 설명드렸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돌파했으니까 접근해볼 수는 있겠으나 굳이 강한 업종 대표주인 종목들을 해야지 신라젠 시장에서 별로 곽강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굳이 매수 접근 할 필요는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반등 나와도 7만원 정도에서 강한 저항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계에 잡히고 있는 거 이거 공매도 이런 데서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환매수하는 셔커버링 물량이 가능성 높지 진짜로 진정한 매수세 아닐 가능성 높다고 저는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7만원 정도 반등할 때 강하게 돌파 못하고 밀리면 적당히 비중 축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이처셀 접근 금지입니다. 몇 퍼센트 오르고 간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가 조작해가지고 박살난 종목입니다. 회장 구속되고요. 여기서 한가 두드려 맞고 여기서 5천원 간다 그랬고 5천 진짜 왔고 한가 20% 10% 또 한가 엄청나게 박살 나가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닥터K가 네이처셀 좋으니까 해라고 했던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여기 인금부터 그죠? 여기 인금부터 하라고 한 적 하문도 없어요. 주가 올라갔습니까? 노 밑으로 박살났어요. 한가 두드려 맞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한가 실제로 많이 맞았어요. 5천원 온다고 그랬어요. 5천원 찍었습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아이고 지나가서 한 이야기 아니냐 그 인근 때 가만히 돌려보십시오. 이야기 다 해놨어요. 방송 다 했습니다. 자 안나라는 분이 러시아에서 아 닥터K에게 자꾸 아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와달라고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아직까지 아 하라가던 추세 짧게는 돌려내고 있는데 짧게는 이렇게 돌려냈어요. 그래서 20일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상승추세 돌파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44만원권 정도를 지지를 해내면서 반등시도 자꾸 나오면서 안 밀리는 게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44,600원 아니 44만6천원 여기를 안 깨고 자꾸 상승시도 나오는 것이 좋겠고 상승시도 나와도 48만6천원 7천원 가면 자꾸 밀릴 거예요. 그것을 강하게 추세를 돌파해내고 눌리목 주고 다시 돌아설 때 이평선 다 깔아낼 때가 진정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닥터K가 관심권에는 넣어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자 뭐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아직까지 사자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안나는 여기를 잘 지지하는지 마지노선 여기를 안 깨야 돼. 40만원 안나가 60만원 정도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깨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자꾸 반등시도 나오면 단기간은 본전까지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손실복 축소할 수 있는 모양은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몇 개 되어 있는데 바이오즈들 메디톡스 추세 깨지고 있고요. 바이오르메드도 추세 흰겨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죠? 자 그러나 아미코젠 이런 것은 효소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효소 관련 회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추세 좋습니다. 그죠? 추세 좋은 거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수익 잘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매수 타이밍 들였다? 우리 자두님이 제가 딱 드린 거 보면 여기서 7% 먹고 또 이런 데서 들어가고 심지어 우리 대표선수 지우는 치고받고도 여기서 해가지고 단타도 합니다. 그래서 단타가 되고 이런 분들은 자 이 날은 아닌데 이 날과 비슷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시 먹고 나오고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죠? 언제고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데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실 겁니다. 올라가는 날짜 한번 볼게요. 그래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대충한 것보다 6일을 아마 했을 겁니다. 6일 아니면 7일 7일인가 보다. 그죠? 딱 해가지고 여기서 적당히 먹고 나오고 그죠? 그래서 단타를 해도 추세 좋은 걸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추세 좋은 종목을 따라가고 싶은데 길게는 못 따라가고 단타 거리는 되겠다 싶어서 단타 치고 나오고 이렇게 단타가 되는 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 매수세 쫙 있고 그 매수세로 인해서 쭉 올라가고 추세 상승하고 있고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이거 지금 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눌리목 주면 접근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추세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접근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 딱딱해 오랜 만에 또 휴가 마치고 방송했는데 많은 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한번 주식 기초 강의 시간 나실 때 한번 돌려보시고요. 내가 주식 경력 많다 하더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충분히 한번 요약 정리되는 시간 될 수 있다. 닥터K 자신하고 있으니깐요.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닥터K는 또 내일 원래 하는 시간인데 오늘 미리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닌 눈딱 I'm 닥터K I'm 닥터K I'm 닥터K I'm 닥터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